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 하노이 날씨부터 알아봅니다. 내일 하노이 하늘 흐리고요.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. 꽤 더운 날씨 되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날이 풀리니까 미세먼지가 또 말썽이죠.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질 만큼 내일 농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. 황사 마스크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남부와 제주는 밤사이 비가 오는데요. 5mm 내외 예상되고요. 제주는 조금 더 올 수가 있습니다. 새벽에는 다 그치겠고 내일도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집니다. 서울 경기 일부와 강원 영동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. 기온 살펴보면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2도로 시작해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2도, 창원 14도, 제주 12도까지 오릅니다.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. 이것이 날씨다. 이진희였습니다.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. 황사 마스크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. 황사 마스크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. 황사 마스크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